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. 두 달 연속 인상은 15년여 만인데요.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.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일만 남았다는 건데,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윤 기자, 기준금리 이제 얼마까지 오른 겁니까? 네, 앞서 보신 대로 오늘 0.25%포인트를 올리면서 이제 1.75%가 됐습니다. 앞서 금통위는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0.25%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. 두 달 연속으로 올린 건 지난 2007년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입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두세 차례 더 금리로 올려서 연말이면 최소 2.25%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는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이죠. 연준이 이달 초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요. 6월과 7월에도 두 달 연속도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인데요.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다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이창용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건 사실 물가죠. 그렇습니다.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3.1%였던 걸 이번에 4.5%로 올려잡았습니다. 이미 월별 물가상승률은 5%에 육박했죠. 앞으로 상당 기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.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다소 부정적인데요. 한은은 기존의 3%로 내다봤던 올해 성장률을 2.7%로 낮췄습니다. 기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시중은행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잖아요. 대출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한은은 기존 금리가 0.25%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자 부담이 16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했습니다.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이미 6%대를 넘어섰죠. 연말에는 13년 만에 7%대 금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서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 할 듯 합니다. 네,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